어제 밤새네요 이 오송이 어묵 과목 반지원 골고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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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을 좀 더 넣어야겠다. 오늘은 빨리 왔다. 내일이 바래올 줄 아시네. 4시 10분 내나가. 오늘 차 고치를 또 재수같아서. 30만원 써도. 완전 비싸. 애기 하나 키워가 돼. 응애 응애 해야 돼. 저 뭐야. 저 차가 애기 같아. 완전 비싸구나. 물 더 드릴까요? 물 더 드릴까요? 물 넣고 난 이거 줘. 이거 줘? 응. 저 이 정도 됐어요. 응. 됐어 됐어. 더? 응. 물은 있어요? 내일 아침에 먹을 때 물 좀 나고. 그냥 끓여 먹어야겠다. 응. 냉장고에 놔둡니까. 또 말라버리거든. 오늘 아침에 물 넣고.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? 반찬. 단량고 고구멍 깻잎에 먹었어. 그래? 응. 거의 그대로 있던데. 아. 너무나. 걸음먹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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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